야 빨리 부어! 좋아! 엄마 감사합니다! 그래 좋아해! 어? 천천히! 그날 처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지. 아니 그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애인데 아무것도 기억 못 한다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그 놈한테 무슨 짓을 당한 거라고요. 평생 이고갈 몹쓸 짓을...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의 비밀 서랍을 열어봤어. 어? 괜찮아? 너 무슨 일이야? 문 좀 열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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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괜찮아요. 나가요. 진혁아 네 목소리 왜 그래? 문 열어. 문 열어봐. 그날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그 서랍 안에 쑤셔놓고는. 제발. 그곳으로 살았었다. 아아아아악. 그렇게 놀 Der, 그냥 한찰맛 그 앞에 벽을 big infinite 가지고 있잖아. 알èn. 이 엄마! 남자. 남자였어. 그 남자가. 그 남자가.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해. 그런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. 기다리나 걸려 완성한 작품을 기념해야지. 뭐? 좋아하잖아. 엄마가 기다려요. 아직 많이 남았잖니. 이제 가야돼요. 너무 오래 있었어요. 엄마가 보고 싶어요. 안돼. 아들. 왜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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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리와. 어차피 가야돼요. 미안해요. 아저씨. 이제 가. 어차피 밤 내 아들도 아니었으니까. 아저씨. 아저씨 죽어요? 저리 가. 어디든 가버려. 어서. 어서 집으로 가. 가서 이재리. 어서 집으로 가. 이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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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